그룹 NCT의 멤버인 재현이 머물던 호텔방 내부가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면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호텔은 지난해 10월, 재현이 미국 투어 당시 머물렀던 장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 행위라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아티스트의 사생활을